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게도 꺼리 끼지 않게 하고 아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중요합니다 나이 관계없이 어떤 면에서는 나이나 환경 속에서는 많은 제한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나는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영혼의 시간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표를 보면 나이가 어리든 청년이든 대학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영혼이 지적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가지면 나는 그때는 열심히 신앙생을 했고 또 그때는 열심히 전도했고 지금은 나이가 있으니까 쉬어야 되지 그런 개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로 말할 때는 우리에게는 좋은 시간이 있었고 청춘이 있었고 그건 우리의 시간표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을 때는 영혼 속의 오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단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고 청춘이고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게 하겠지만 대교장 목사님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3운동에 본격적으로 3월달 4월달 6월달 3운동 알죠? 스타트만 장단계 결석자 단계 결석자 이 부분을 전사님들이 보니까 구체적으로 미션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희 대교구 보니까 몇 명이 왔어요 구체적으로 전사님들이 전영수 너는 누구 딱 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단계 결석자들을 한 명 한 명을 선생님이 미션을 주고 남자분들도 구체적으로 미션을 주는 걸 봤습니다 그게 스타트만이고 그다음에 사천망대는 구체적으로 전도를 놓고 캠프를 놓고 심지어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관계라는 것이 한정돼 있잖아요 매주 캠프하게 되면 관계는 한정돼 있어요 관계라는 것은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5년도 가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은 그건 성경력이지만 매주 캠프하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 할 때 보니까 거의 맨땅에 그냥 노방 정도 했는데 보니까 교구 옮겼는데 보니까 이 근래에 세 분인가 오셨어요 어떤 심지어 보니까 이번 주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전사님 한 분이 그냥 지역에서 알았던 그냥 총수하시고 이렇게 주위에서 총수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구청에서 구청에서 된 건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달고 달아가지고 교회라는 교회는 다 다녀본 것 같아요 목사랑 목사는 다 알고 자기는 머리 꼭대기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막 박살을 냈지 그냥 그 정도는 아니지만 와보라고 우리 귀에 보니까 지금 사주 수료했어 어제 내가 보니까 맨땅에 해등해도 되는 그거는 무조건 하란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천망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전달이 캠프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 속에 오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라 지금은 의대만 한때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컸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법정의 문제, 음란의 문제, 우상의 문제 파벌의 문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파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 하나님의 은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마서 4장 25지라도 보면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 세 가지를 값으로, 돈으로 지불하고 사라 그러면 사실은 기업의 회장이나 아니면 사업의 사장님이라든가 돈이 있는 사장님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스 4장 25절에 보면 이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공짜라고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사업이 잘 될 때 이걸 사라 그러면 살 수 있죠 사업이 망했는데 이걸 사라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야 특별히 지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연봉이 1억이든 5천이든 6천원 받는 사람들은 이걸 사라 그러면 살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같이 지금 용돈을 자녀들이 줘야 될 권사님은 돈이 없네 어떻게 사지 에베스 4장 25절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작은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를 누르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 한 번의 속죄가 아니라 최유기 3장 18절 말씀처럼 이 희생자들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희생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2사의 53장 6절 말씀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엄청난 원죄와 자범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믿음으로 그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돈을 지불하라면 돈이 없으면 못 받는데 그냥 공짜로 믿으라니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그냥 값없이 주는 은혜 하목죄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에베스 2장 2절 말씀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신 거 마검 10장 45절에 보면 우리가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속물로 오셔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 그러면 세상적으로도 죄를 짓게 되어지면 죄의 형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한 대신 그리고 형감을 그 죄값을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것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스 3장 13절 말씀도 우리를 율법에 저주해서 성량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한 속죄를 누르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스 9장 12절 말씀에다 보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이잖아요 지금도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평생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수천 수만 명 한 것 같아요 자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원죄와 자범죄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 원죄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이 원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속죄를 해달 필요가 없거든요 믿음으로 끝난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값없이 으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값을 치루라 그러면 이 제값을 돈으로 바꾸라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속죄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재화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영원한 속죄 작은 두 번째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거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0.001%도 없어요 물론 은혜로 믿어야 되니까 그거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구원은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수납되는 거예요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엄청난 속죄와 이 엄청난 구원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에베스 2장 8절 말씀해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베스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봉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 구원을 얻고 더 풍성해올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게 요한봉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단번에 주어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말할 때 길이 잘못 왔네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차 운전해 나올 때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 필요 없어요 구원은 믿는 순간 단번에 영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쏟아버리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법정의 문제 이혼의 문제 파벌의 문제 우상의 문제 여자의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기억을 못하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큽니다 골로스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그래서 여러분 유한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들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자녀가 네 명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셋째가 1년 동안 청년문대에 직장 다니면서 아마 오피스텔에서 지냈는데요 막내가 대학 휴학하고 4학년인데 본인이 오피스텔에서 학교에서 기숙사 말고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셋째는 보니까 가족들은 자기한테 별 관심 없는 것 같고 막내한테는 쓰다붙는 느낌이 약간 소외감이 느끼는가 봐 그러니까 이번에 월요일날 시간에서 집 날라줬는데요 그 기회를 막내는 안 놓치고 바로 오피스텔 바로 보니까 홈프로스하고 연결돼요 이걸 알면 또 셋째 갈 때 시기할 텐데 홈프로스를 가서 여러 가지 샀어 한 십 몇만 원어치 산 것 같아 그걸 나보고 계산하라는 거 있지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보고 아빠 신방 안 오세요? 신방은 신방 오라는 거야 나보고 그때 신방은 너희가 받는 거고 헌금도 해야 되고 기도제 못하는데 아니 신방 와서 아빠가 뭐 사주면 안 되냐 그런 신방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막내는 아빠가 쏟아 붓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엄청난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엄청난 축복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리라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안 주냐 우리가 기생할까 봐 다 안 주는 거지 스캠프에 따라 자녀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배경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속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 여러분은 영원한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면서 나와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 14년 2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실상 내가 너희에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수 없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대로 헷갈리는 거예요 간다는 건 언제고 다시 온다는 건 뭐고 뭐야 이게 보혜서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온 그리스의 영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 영원한 속제 영원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아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도 지금도 나이가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도 영원히 함께 오늘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고 그래서 세 번째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병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갈래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요하모 13,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요하모 13, 2절 그날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에베스 1장 13, 14절에 보면 아예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그러거든요 아예 딱 목소리를 박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됩니다 작은 두 번 이게 축복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라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성삼위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은 어떻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찬송과 가사가 생각나는 게 뭐냐 적었는데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뛰어 내 주위에서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를 받아놓고 못 누리면 내 문제와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왜 너의 인생은 왜 너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해아래 한 번도 못 보느냐 너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무서워가지고 쩔쩔매냐 더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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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의 축복 속에 나가야 되는 것은 지금 구원이라는 말을 말하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문제와 환경과 모든 사건 속에 저는 보면 성도를 보면 정말 어려워요 목사님들은 그냥 설기만 하잖아 성도들은 실제 고생하고 있거든 그때 그 찰싹거리는 바다 물결 보고 그냥 아 무서워 뭐가 무서워 저는 바닷가 출신이거든 강원도 고성군 섬초거든요 오히려 파도 칠 때 수영하면 재밌어요 못 들어가서 근데 큰일 나요 우리만 아는 거 있어요 휙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저 찰싹거리는 바다 물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가네 자 지금 가거라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내 노를 저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 이게요 우리 지역에 전에 볼 때 보니까 어느 사업하시는 분이 스쿠브다이빙을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스쿠브다이빙 하기 때문에 주말에 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가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스쿠브다이빙을 왜 하냐 하니까 바다 무서운데 저도 바다 출신인데 상어 나타날까 봐 무섭거든요 스쿠브다이빙을 왜 하냐 그랬더니 그 몇 미터 수십 미터로 들어가면요 그렇게 찬찬하고 자기가 언제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걸 언제 기억해야 되죠? 기억 못하잖아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빈안하고 고요하다네 스쿠브다이빙 하면 거기서 싹 들어가면 나오기 싫대요 저는 상어 나타날까 봐 빨리 나오고 싶은데요 조용한데 물이 이게 유동치가 않대요 지금 오늘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과 속죄와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 배경이 지금 나와 그리고 보좌의 축복 속에 모든 문제 뿐만 아니라 영육 간에 힘을 주시는 이 능력을 지금 누리게 되어지면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작은 파도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함몰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이 운동 스타트만 4천망대 2, 3, 7 치후에 생명 걸고 나가야 되거든요 오직과 집중을 누리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령에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획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보니까 지금 대교구도 보니까 잘해요 다 지금 뭐 3운동부터 시작해서 4천망대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얘기하면 또 그렇지 않아 또 어느 교구는 뭐 칭찬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3운동 3운동은 복잡하게 생길 필요 없어요 스타트만은 한 사람 장단계 한 사람 회복시켜서 앉히면 돼요 그게 3운동 스타트만의 응답이에요 복잡하게 생길 필요 없어요 4천망대는 하나 다락방 하면 돼요 저도 다락방 하거든요 다락방 하든지 교회화시키든지 다락방 문이 열리든지 영접시키면 그게 망대 하나 열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길 필요 없어요 그 운동에 올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회를 저는 이 메시지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래 나에게 이 좋은 기회 이 은혜로 잡아야 되는데 결론 부분을 보면요 이 좋은 은혜를 보통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고향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30년 살았는데 형제들도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남자가 4명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형제가 여자들은 몇 명인데 안 적혀 있어 근데 보세요 4경 1장 14절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느라 예수의 아우들 중에 여러분 야고버 사도가 들어갔잖아요 야고버사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자였거든요 이 좋은 기회를 중요한 이 보금의 기회를 예후원교회와 다락방을 통해서 영원한 속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성사명의 배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큰 파도 등 작은 파도에 함몰되지 않고 이 보금운동에 쓰임받았던 축복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야고버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까 다 들어갔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인